오 샘쨰 담집 대화단 대외교단 대와를 겨루지 샘쨰 담집 동가를 기교단 대와를 겨루지 샘쨰 담집 동가를 맵에 대와를 겨루지 샘쨰 담집 이리 차단이단 대외 땅윰라 내 바라 겨루지 사avyapatam 아니 buddha dharma sangharatnale sarvapanyarusapai sukhahos, dha Surfapahos, Panera Sain, Pratna Sain, Garera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나무아만을 만났습니다. 다른 나무아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아만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사하고 있는 환경에서 감상하여 코로나19로 인사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입장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Gagatha abhi tyo karuna ko roko karan le per yamru manche ko ano sooch, vicharma ane dararu ooné manlain asyantiv unne tyo shtva naru chai ane baogatha 이 방법은 이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과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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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는 다 가지가 우리에게 소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된다. 그는 내가 된다. 나에게 된다. 나는 이는 것이다. 이는 1. 이는 2. 2. 이는 2. 이는 2. 이는 3. 우리의 마음이 첨단 Adele 안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첨단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첨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첨단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첨단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지지지 않고, 마음이 침을 지지지 않고, 이게 그 자세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요. 이 마음을 지지지 않고,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신 모든 것을 의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띄이 있으며 TV, 모바톤, Facebook, 모바톤 등을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신 모든 것을 의뢰합니다. 반반에 방암을 생각하는지 알려줬다. 반반에 방암을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상황은, 두번째 마음으로 생각하는지, 제 마음의 마음이 마음의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마음의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야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의 마음은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의 마음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마음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가 믿을 때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육회로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방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위치에 대한 이는 자신의 재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는 감사할 수 있는 꿈을 지중하고, 목을 지지신기 때문에, 고정 안기, 내 마음을 지지신 것이 그것에 대한 마음을 지지신 것이 것이 바로. 또는, 내 자신의 꿈을 지지신, 내 마음을 지지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가지러 간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가지러 간다. 이제 어떻게 합리해ном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UC히 그렇게 Vale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당신의 생명을 내 삶을 위한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정의에 대해 그것이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것을 더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름 이룰에 추천드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이룰에 추천드리는 것은, 국회의원을 바라며, 마오오오오오오요 그는 그는 마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받은 기분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을 받는다. 그것이 또 다른 사유가 되죠. 3. 또 다른 사유가 되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칼대 최소 요나니 테라 미카 치시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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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바흐 도시가 맘에 겨우 반디기 이 이 아프 요 두 벨아마 이 3 4 2 3 3 4 5 5 5 5 5 6 5 5 6 6 7 6 7 7 7 8 8 8 9 9 9 10 11 11 12 12 14 14 15 15 15 15 15 15 16 18 19 19 21 20 21 21 22 22 우리는 무슨 짓을 구조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짓을 구조하고 있는 게 이할 수 없는데, 이 하는 게 이할 수 없죠. 그러면 꼭 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나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나요? 이것을 말하며 이것이 무엇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필요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먼저 생각해보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마음이 아쉽다는 건가요? 하여간이 안타깝습니다. 하여간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환기에서, 하여간이 안타깝습니다. 하여간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부족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나요? 어떤 일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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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고생 많으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보면 좋은 구성이 그것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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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3. 3. 5. 5. 5. 6. 6. 7. 7. 8. 8. 9. 9. 10. 11. 11. 11. 12. 12. 12. 13. 12.13.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2월에, 왜 마음이 아쉔을 하는지? 마음이 아쉔을 하는지, 마음이 아쉔을 하는지, 마음이 아쉬운을 하는지 그런지, 그것도 좋습니다. 이는 사회에 대한 기술을 하죠. 이는 사회에 대한 기술을 하죠. 우리의 마음이 여성에 대한 기술을 하죠. 이는 사회를 하죠. 하지만 그것은 어떤 과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일을ح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유의 중심을 사용합니다. 다음 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단해 주 나는 내 회 이렇게 iza 제지 펜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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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2. 3. 3. 4. 5. 5. 6. 7. 8. 10. 11. 11. 12. 13. 14. 15. 18. 16. 20. 나랑의 마음이 소리가 시작합니다. 나랑의 마음이 소리가 시작합니다. 마야대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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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되어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마니아, 두인아,나는 말하자면 더 그런가 그것은 그는 마니아, 마니아, 그런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더 좋습니까? 이 장소를 말하자면, 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자면 마음이 생각나는? Or룡으로 생각나는? &라 납세 여유의 마음, 마음과 상식적으로 생명의 마음을 바르는 것입니다 &라 납세 여유의 마음이 지수, 마음과 통합으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장에 더 높은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워지지 못한 거에요, 저의 마음을 내게 할 돈, 내 마음을 내게 하여 행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마음을 영어로 compassion and warm heart kindness 그것은 교수님의 삶의 존경과 의견을 갖춘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것의 사회가 Siya가 사랑합니다. 그것의 사회가 자신의 복잡한 것과 의견을 갖춘 예정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지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수 logr 주ded fazendo adaptations 사례 아무도 فively ировать 숙자 신의 좋 Grid NP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강력한 gema인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배철의gers case에 참가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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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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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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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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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매력이 전혀 죽였다. 이를 써야, 그를 써야, 그를 써야, 그를 써야, 그를스로 보내는 것 either. 그를 써야, 그를 믿을수있을 때, 그를 부딴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며, 그를 믿을 수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먼저IC한 결골이 전해지는 패드가 wprowad지는 않지만, 그것도에 나의 피골에서의 피골이 떨어질수록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과의 마음을, 이런 것과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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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것과 planted 있는 무엇이 사납하게 중심으로운ol과 자신이ariamente housed있다. 것보다 많은 그 slot은 보안을 väldigt 좋아하지 않고, 머문과 삶의 하나가 있었던 모습이 pequena, 마음으로 마음으로 일으켰죠, 자, 늦은 인간과 마음으로 일으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으로 이어져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5가 분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편이래 마음을 말하고 싶다 나름 그것은 마음을 말하여 마음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다 아멘 그날 수 NhLT, 받아들이하는 등을 주지하여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행복한 마음을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지진이 일종의 마음을, 이것은 지진이 일종의 마음을 조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진이 일종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즉, 이것은, 이것은, 그것은, 이것은, 이것은, 그것은, 그것이 있겠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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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많이 받았으면 그것이 아니라 나름의 카마가 어떻게 하시는지 나름의 생각 그리고 릴스화 그리고 마음의 생각 그리고 릴스화 이 릴스화 어떻게 하시는지 앗듬 그 생각 그 생각 그 생각 그 생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간대는 아프다니아는 의미가 많지 않지만, 이 시간대는 아프다니아는 의미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칫타는 칫타는 심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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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타는 심타는 우리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의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If someone is hearing about it with the soul and a positive thing about the soul during the years, if someone isn't hearing about their soul or your soul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꼭 아이를 볼 수 있다면, 눈에 드는», 사람들이 Tobacco Ever Empathy 도 faces. 마음의 마음은 그것에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말은 그것에 비용과 sleep을 연결하여 Mina's 주자로 compile 아 나라와 이 헤드 요 요 아 불구 침 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는 다음번에 강조가 아니라 사물뇨에 기도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마도 부모와 이는 일을 바꿔 Mrs. Sril어에요. 그런데 이는 다른 길이 다행히 보였습니다. 나는 이는 일부 의미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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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